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7개월 전에 벌써 이 내홍에다가 그리고 대표의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큰 소용돌이에 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방에 훅할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당 내부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정당의 사상 최초로 30대의 대표가 됐고 영선 대표 시대를 열면서 보수의 미래주자로 자기 자리를 매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67일 만에 당 안팎에서 혹독한 질타를 받는 처지가 됐고 과연 이준석 체제로 계속 갈 수가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대선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 대선주부로 후보로 되더라도 나중에 공정성 시비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나중에 대선에서도 후보가 난립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반문제인 통합의 핵심인 당이 합당마저 그 앞에 안철수가 깨지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내우우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동안 기대를 받았다가 갑자기 리스크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이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로 받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교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역풍도 많이 불 것으로 보여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두 달 만에 청년 그렇게 많은 기대를 몰고 왔고 여론에 주목을 받았던 청년을 국민의당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내쳤다. 이렇게 되면 역시 국민의힘은 수국 골통당이고 말하자면 청년들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계속 나 두 잔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크업 특히 유승민과의 결탁 유착설 그러니까 유승민을 대통령시키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계속 둘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딜레마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아주 수국 골통 세력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준석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당년 세대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은 취임 이후에는 아주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지천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들어선 이후에 2030 세대의 당원이 크게 늘었고 또 이준석이 호남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이게 보수의 새로운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일종의 제수쇼였고 정치는 아주 구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통화 녹취록 유출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과는 아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당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 전화를 몰래 녹취해가지고 그걸 기자들에게 뿌렸다는 한 자체부터가 이건 인간적인 신뢰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잘못 정치를 배웠다 하는 비판이 비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걸 지금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저격조 마당세로 뛰고 있다 하는 이 대표 관련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라는 글을 눌렀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속내가 아닌가 속내 지금 이게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마당세로 뛰고 있는 윤석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여당과 싸워야 되고 문재인 정부가 싸워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당 내에 있는 유력 후보와 지금 싸우고 있고 또 통합을 하기로 했던 안철수를 견양하고 직격탄을 썼다. 그동안 안철수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SNS 예스냐 노냐 답만 하면 된다. 빨리 들어와라. 굳이 요란한 승객을 태울 필요가 없다. 이런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의당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더 큰 청구서를 들이밀리라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통합하거나 단일화 할 때도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이거 이거 들어주라 하고 더 큰 청구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스타일이 이렇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을까? 이준석의 스타일. 이준석은 내년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5%포인트 차로 패배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보고 당대표인지 평론가인지 모르겠다 하는 비판도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 16명이 이준석 대표가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 심리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반발까지 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본연의 페이스북에 기대가 어느 순간에 리스크로 변했다.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준석 지도부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혁신을 뒤로하고 얕은 정치적 계산이나 한다는 인상을 줬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얕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게 정상배, 몰이배들을 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왜 이런 정치를 할까?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걸 아주 보기 좋게 배신이라도 하듯 반대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제거되고 있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체제가 갑자기 막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젊은 보수 체제가 들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교체하거나 낙마시켜버린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수국 꼴통 세력으로 이렇게 또 전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젊은 혁신가한 사람을 수행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 총장이 이준석에게 전화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이준석에게 전화해서 대표님과 저는 손잡고 가야 한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한 이 말이 바로 그 핵심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이준석은 아주 헌신짝시로 내버리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공격, 비판 이런 걸 해왔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당 내에서는 이준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준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해보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차례가 뭘까? 우선 변화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라는 걸 말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당 대표로서 대여 추정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듣지 않고 자꾸 말로만 말로만 이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승민도 이준석을 향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경선은 유력 후보들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준석이 나오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준석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경선 관리만 하고 빠져있으면 된다. 그나마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많은 당원들 또 일부 당원들이 주장하기를 빨리 이준석을 내쳐라. 이준석은 그야말로 엑스맨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준석 당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관리한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경선관리 선거관리위원장을 서병수, 서범수 의원의 친형인 서병수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만 봐더라도 계속해서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준석은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로서 경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선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처리 문제가 가장 큰 뜨거운 문제인데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자 저거 이렇게 하자 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입장에 따라서 홍준표, 윤석민은 그냥 윤석을 존중해야 된다. 대표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으면 지금 윤석열은 겉으로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빨리 이 윤석 체질을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러내놓고 이준석은 안 된다. 아웃하기에도 부담이 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가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처신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뒤에 나타나서 조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입을 꼭 다물고 잠수하듯이 숨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빨리 이준석 체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국민의힘이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는 그야말로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하는 점이 아주 우려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